잘하는 것을 찾고자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못남을 드러내는 것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는 스스로에게 무엇이 못났는지를 묻고 스스로에게 답을 구하셔야 돼요. 참 너 열등감 덩어리다. 예를 들면 너 참 자격지심이 강하구나. 너 참 못났구나. 이 순간에도 분별을 하는구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아름다운 거거든. 모자라니까 채울 수 있고. 따라서 작은 일은 머리로 하고 큰 일은 가슴으로 한다면 어떻게 우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천의 정의로움과 대정을 차가운데 저는 빌려주는데 이름을 빌려주기가 싫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한 세상을 대의를 품고 홍익을 실현하는데 내 하트를 빌려주보자면 기꺼이 저의 신법이라든지 도법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거 풍수학문까지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하트를 빌려주겠습니다.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삶의 갈래는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즉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는 프로들과 아마추리즘에 엉켜있는 그런 아마추의 삶이 따로 또 있으며 마지막으로 슈퍼스타들의 들러리만 하는 그런 알바생들이 따로 있어요. 해볼게요. 이 단체에 가서 조금 찔끔 배운 척 닦은 척 하는 거예요. 이 단체에 가서 존재감도 없어요. 완전 쑥식이처럼 이래서 열등감 덩어리 또 요는치 저런치 비교 대조 분석 다 하기 바빴거든. 거기서 찔끔 알바만 뛰고 온 거예요. 발만 살짝 당구고 슈퍼스타들의 들러리만. 그런 알바생들의 삶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는 주인의식의 소유자로서 말과 행동이 일치해요. 딱 말을 뱉으면 지행합일의 주인공입니다. 저 우리가 하자. 내가 하자. Yes, I can. We can. 우리 같이 하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주인의식. 지행합일의 주인공과 동시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자기 이름에 100%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서 미래의 비전 자체가 확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마추어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기 일에는 전혀 적극적이지도 않고 대조하고 분석하는 데 하세월이에요. 그러다가 그건 대조 분석은 분석형입니다. 또 의심병 덩어리 있잖아요. 평생 요만큼 해보고 자기 동기는 벌써 졸업합니다. 자기 동기는 약손 마치 가는데 약손 단어도 하지 못한다니까 적극적이지도 않고 대충 일을 해요. 물론 이런 조건들은 무조건 게으르고 나태한데 엉켜 있습니다.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잠 많이 자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목표의식도 부족하고 책임의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서 피의식에 노출되어 있는 그 마음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치관이 반대 가치관이기보다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너무나 욕망적이고 가짐에 집착하는 그런 카테고리라고 노교에 우리 노천교육원의 교육적 텍스트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한 걸 보고 드러내는 구조니까 잘 활용해보기 바라고 그리고 문제는 알바생들의 역할론이에요. 여기 쬐끔 저기 쬐끔 다니는 즉 프로는 언제나 주역의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고 아마추어는 조건만 맞으면 조연이라도 하는데 알바생들은 아예 구경꾼들의 파동이기 때문에 하세월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와도 해봐라 이 빙신아 되는가 해봐라 하세월입니다. 대조하고 분석하기에 급급해요. 금방 뭐라고 했죠? 안되면 될 때까지 쪼사뿔는 이 쪼사도 안되면 찢어버리는 거예요. 우주가 있으면 확 다 찢어가 되게끔 우주를 짜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주는 찢지 마십시오. 미친 소리 들어요. 미친년 널 뜯으시마요. 우주 찢는다. 옛날에 오늘 영맹정지는 하러 왔죠? 여기가 본당이고 여기는 사람방이었어요. 저쪽 방은 체험방이었거든. 삼동앞이 어디고 우리 뭐라고 부르노? 삼동앞이 말이야. 사동이요. 사동. 아요. 그 촌산장 있잖아요. 거기가 체험방이고 여기가 사람방이고 거기는 구신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 있잖아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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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쪽만 몰아놨어요. 새벽 3시에 상자들 너희가 지쳐가지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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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독교인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런 기도 들어봤습니까? 내 영혼이 아미탑이 밤새도록 탑이 안 나오더라고 보고 있는데 내가 국기에 대한 격렬했잖아요. 야 업이다. 이 노천에 잘못했습니다. 야 이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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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주문 들어봤어요. 내게 강 같은 석가 내게 아미탑을 석가 나 진짜 깨물었다니까 웃으면 안 되는 너무 진지하여 할머니가 따라서 프로는 주인의식의 주인공이라 있어요. 아마추어는 피의의식의 주인공. 피의의식은 뿌리 자체가 열등감이에요. 난 못해. 절대로 못해. 스펙도 약하고 돈도 없고 난 집안도 부류해. 이런 거 자격지심이 극대화돼요. 알바생은 그야말로 노예의 근성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불임을 당하고 싶어요. 영들한테 찌들린 채. 여러분은 어느 쪽이냐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루하루를 꿈도 희망도 없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노예 같은 그런 의식의 알바생들입니까? 아니면 어설프긴 해도 부족하고 모자라긴 해도 가슴속에 내일을 꿈꾸면서 오늘도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그런 기운의 주인공입니까? 프로는 다릅니다. 프로의 삶은 늘 재미있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가치의 주인공입니다. 그것이 곧 홍익인간의 삶이며 그런 삶은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치스런 가치라고. 그러니 불나방처럼 꿈을 찾는 그런 중생의 삶을 살지 말고 또 닦았다고 꿈을 깨는 그런 어리석음도 범하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 꿈을 전달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로 등극하시기 바라며 따라서 프로는 오로지 남을 위한 이타의 삶을 삽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이 먼저 따뜻한 하트의 홍익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프로들이 지향하는 삶이고 모든 인류인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우리 노천가에서도 사랑방 문화운동으로 지구개벽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의식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노천 사랑방 방장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프로는 오로지 홍익적인 텍스트로 남을 위해 사는 대승보살들의 집단들입니다. 그러니 프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인류복지와 지구화평의 가슴 뜨거운 데이로서 한 생을 살다 가기를 허물 많은 이 노천이 두 손을 모읍니다. 부탁합니다. 그래놓고 날짜가 2017년도 6월 10일 오전 5시 22분에 제가 적은 글이에요. 밴드예요. 여러분들이 밴드 보시는 분들은 이런 글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려요. 이렇게 2017년도 6월 10일 오전 5시 22분에 적은 글이에요. 장시간 고생하셨어요. 자 끄자. 고생하셨어요.